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리쿠션을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쓰리쿠션 배치 10개를 선정해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당구박사를 검색해서 당구박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글과 다음에서는 당구박사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당구박사 홈페이지가 표시되는데요 네이버는 당구박사와는 관계없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검색은 역시 구글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에서 4구 그리고 기본 3구를 연속해서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당구를 처음 시작한 분이거나 4구를 치다가 쓰리쿠션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쓰리쿠션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될 만한 배치 1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10개의 배치를 어떻게 연습하면 보다 효과적일지 이번 동영상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습해 볼 만한 배치는 무엇보다도 쓰리쿠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초구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구 배치를 클릭하면요 초구의 배치도와 함께 공략법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그 중에서 연습 기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구박사가 실제로 연습했던 기록을 남긴 것인데요 당구박사는 같은 배치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쓰리쿠션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배치를 연습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핵심이 되는 배치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해야 자신의 기술로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는 방법은요 작은 별표는 실패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0이라고 써있는 것은 성공은 했으나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을 때는 0이라고 표시했고요 2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득점에 성공한 후에 추가로 2점을 더 득점을 했다 연결된 배치에서 추가 2점을 득점했다라는 뜻이고요 K는 키스의 약자입니다 키스가 나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K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습했던 날짜를 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제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치는 앞돌리기 1-1번 배치입니다 화면 맨 아래에 보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테스트로 댓글 기능을 이용해서 연습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자신의 기록과 비교하면 좀 더 구체적인 연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댓글에다 연습하면서 느낀 점이나 메모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남겨두시면 다음에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와서 이 배치를 연습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고 예전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록과 비교하면서 실체적으로 연습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연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구 연습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당구박사가 고안한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이듯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 위에 배치도를 투사하는 제품인데요 당구 연습을 진지하게 하고 싶은 동호인이나 당구레슨을 하는 기관이나 당구클럽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요를 가늠해 보는 차원에서 100대 한정으로 수익을 남기지 않고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공급 방법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개인이 프로젝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과 큰 차이 없는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대략적으로 120만원이 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급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분은 지금 예약해 주십시오 예약 방법은요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회사 소개 또는 회사 연락처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분의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당구장인지 아니면 그냥 동호인이신지 그리고 필요 대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역이 너무나 분산되어 있으면 설치하는 스케줄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주소는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수요를 미리 파악해 보기 위해서고요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당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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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